1. 레이기 24장 아론은 회마관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귤에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신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오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귤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오 그의 아버지는 애국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짐승을 처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이기 25장 여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하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곳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미니라. 너희는 거리민이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오.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만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오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이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만일 레이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이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료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일원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